네, 먼저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Yeah, and count down. 네, 오늘 뉴스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너무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타임즈에서 아시아 문화 트렌드 선구 주자로 소개가 되셨는데 너무 축하드려요.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세계적인 매거진에 소개돼서 저 또한 너무 기쁘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일본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이참에 미국 진출까지 노력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사실은 일본에서도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요. 뭐 어느 나라가 됐든 간에 항상 최신을 잊지 않고 열심히 하는 빅뱅 그리고 태양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조만간 빅뱅의 앨범이 나오잖아요.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살짝만 소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정말 이번 빅뱅 앨범은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빅뱅 앨범은요. 네, 정말 비밀입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펼쳐진 태양 씨의 무대에 기대해 보겠고요. 다음 무대를 특별하게 태양 씨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시크릿 만나보시죠. 예! 예!